도둑이 도둑이 혜이 너 갈거야? 응 양차 아직 먹으면 안긴데 아직 먹으면 안긴데 도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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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가보이가 미끌 미끌 물풀 이불 닦고 자야지 물풀 이불 닦고 잔대 물풀 이불 혜인이 어디갔지? 혜인아 올라가자 올라가자 혜인아 우리 양태목장 갈건데 혜인도 갈거야? 네 오세요 그럼 옷입자 동절기에는 방목을 안한대 혜연아 혜연이 신나요? 혜인아 우리 혜인이 잘 뛰어 아빠랑 손잡고 가르니까 좋아? 응 우리 양 이제 먹이 주러 가자 응 날씨 엄청 좋다 오늘 양떼목장 좋았어? 응 양봐서 좋았어? 이거 먹자 응 토끼 보러 가자 아 토끼 보러 가자고? 응 알았어 오리 알았어 엄마랑 가자 응 엄마랑 가자 토끼 깡충깡충 알았어 혜연아 우리 조금 이따 케이크 만들러 갈까? 응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 만들러 갈까? 응 좋아? 엄마랑 응 외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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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 영차 우와 혜연이 진짜 용감하네 우와 혜연이 요리사로 변신 혜연이 요리사로 변신 이거 뭐야? 혜연이 이름표 우리 맛있는 케이크 만들러 가자 짜잔 아직 먹으면 안된대 오늘 케이크 만들기 할거에요? 오레오 할거야? 네 괜찮아요 네 네 짜잔 짜잔 어허 방송 너무 좋아 네 혜연이는 오레오 먹고 있어 딸롱딸롱 꽂아 올려주세요 꼬마 꼬마 그렇지 음 혜연아 혜연아 혜연이도 먹고 엄마는 이렇게 꽂아주고 혜연이 맛있어? 혜연이 블루베리 좋아하잖아 그치 혜연이 블루베리 좋아하잖아 뽀잉 혜연아 우리 혜연이 블루베리 다 파 먹었어 ㅋㅋㅋㅋㅋ 돌려가지고 블루베리 파 혜연아 재밌지 여기 케이크 신탄 호텔 와가지고 혜연이 재밌는거 엄청 많이 한다 그치 우리 다음에 또 올 거야? 응 다음에 또 올까? 응 혜연이 블루베리 많이 먹어서 입이 까맣다 여기 보자 토끼 밥 먹는 시간이래 꽃처럼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다 그치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있어요 사슴도 밥 먹는 시간이래 또 올게 응 다음에 또 올게 안녕 혜연이도 안녕 혜연이 왜 한 번 더 봐야 돼? 알았어 한 번 더 보러 가자 혜연이랑 헤어지려고 하니까 섭섭해 더 보고 싶어 계속 혜연이 충분히 봤어? 응 응 해인 혜연이 어디 있지? 네 아니 입니다 헤은아 perform своей 여기 글램핑장도 있네? 아 엄청 좋다 같이 앉아 엄마 앉아도 돼? 엄마 앉으면 안 돼? 아빠 엄마도 앉고 싶다 앉아도 돼? 안돼 혜연아 너무 좋아? 가을을 제대로 즐기네 너무 좋아 낮잠을 제대로 앉아서 들어오자마자 1분만에 뻗은 우리 혜연이 손만 씻고 여기다가 밥도 먹고 해야지 우리 혜연이 뭐 먹고 있어? 블루베리 배 먹고 있어? 응 배 많이 고파? 응 가서 엄마가 바빠 줄게 봐 나도 혜연이도 많이 고파? 응 애기들 먹으라고 만들어놔 혜연이 되게 잘 먹네 혜연이 맛있어요? 아들 맛있어요? 혜연이 혜연아 너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하하하하 너무 귀여워 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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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네 이거 떼면 안되고 알았지? 아 진짜? 하하하하 하하하하 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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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싱턴 호텔에서 애 밋게 놀았지? 한 번 더 가고 싶어? 네 우리 다음에 또 오자 혜연이도 즐거웠어요? 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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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